사랑했던 사람 어느 날 우연히 사랑을 알게 됐지만 사랑을 하면서 죽음을 커져만 가고 서로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 못하면 우리의 갈등은 자꾸만 커져가지요 나 혼자면 어때요? 난 아직 어린걸 슬퍼지면 어때요? 울어버리면 되지 떠난 님이 그리워 바라고 있어요 미워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 앤직입니다!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